여러분 벚꽃 엔딩이라는 말 아시나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아니고 교육계에 떠도는 일명 벚꽃 엔딩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는다 즉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먼저 문을 닫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여기 또 폐교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2000년대 20번째로 폐교되는 대학 한국국제대입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국제대는 무려 1978년 진주여자시력 전문학교로 출발한 50년의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요 결론은 23년 8월에 폐교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폐교 이런 건 아니고요 5년 전인 18년부터 극김새가 보였습니다 2018 한국국제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뭐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부실대학입니다 부실대학이 되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국제대는 국가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졸업 만류시까지 학교에서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 그러나 19년도 입학생은 고작 337명으로 입학금은 더더욱 없어지고 5개월 동안 매달 직원임금 절반이 체불되는데 체불금액은 무려 30억 원 직원들은 이 모든 상황은 학교 법인의 비리재단 횡령 탓이라며 체불액 지불과 비리재단 퇴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제대 학생들 교수와 교직원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촛불을 들고 나서는데요 촛불 집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회는 공문도 보내고 국민 감사 청구도 받고 시민단체와 총동창회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0 그렇게 2020년이 됩니다 한국국제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바로 진주학사 매각과 경남 최대 전환 그러나 진주학사 매각은 76억 원의 매각 계약 체결되는 듯 했으나 학교 부채관계의 이유로 결국 실패 경남 최대 전환을 내걸었으나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학과 운영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립니다 2023 이렇게 정상화에 실패한 한국국제대는 민합된 공과금과 체불임금이 무려 100억 원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교직원들은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7월 법원에서는 한국국제대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 일선 학원에 파산을 선고하죠 그럼 여기서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600명은 어디로 가냐? 편입인데요 바로 경남 부산 지역대학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쉬운 계획은 아닌데요 정작 해당 대학은 편입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편입 대상 학교 일부 학생들은 부정적 반응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건 괜찮지만 똑같이 조업장을 준다면 원래 경상대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8월 31일에 폐교되는 한국국제대학교 편입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지방 사립대의 폐교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 지역 소멸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한국국제대학교 폐교를 정리해본 소식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